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한 애플의 단점입니다 노이즈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SNR, THD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약합니다 하지만 그 이 노이즈가 수치적으로는 되게 훨씬 나쁜데 인간의 귀에는 크게 피로하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가 더 많다라는 부분을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나는 험과 노이즈에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라 라면은 진공한 애플을 좀 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험에 약하다, 트랜스에 험이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TRM는 조금 더 화이트 노이즈 같은 시하는 계열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진공한 애플에 험은 응 하는 이런 느낌이죠 기종에 따라 좀 다르고 집에 전원 사정에 따라 좀 다른데 험이 취약하신 분들은 빈티지 계열 조금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현대의 진공한 애플 보다는 빈티지 진공한 애플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의 수명이 TR보다 짧다 단점이죠 3,000시간 전후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갈아비면 되지만 돈도 절대 적지는 않아요 관의 가격이 TR보다 역시 비쌉니다 TR 소자는 몇백 원이면 샀는데 그건 제조 단계고요 한 번에 몇만 개씩 오더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만 우리가 한 개 한 개 산다라고 하면 구하기도 더 어려워요 디바이스마트 이런 데 가서 재고 해외 것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TD, TA3510U, UZ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요거를 교체하는데 댐을 제거하고 다시 실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진공간 교체해서 훨씬 더 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진공간의 단점이죠 그래서 전력 효율이 낮다 소비 전력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좀 더 무겁다 출력 트랜스도 들어가고 전원 트랜스도 들어가고 초크 트랜스도 대부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품들이 더 비싼 부품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트랜스가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관두 전체적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콘덴서 저항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렴합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굉장히 저렴해요 자, TR 앰프의 단점으로 한 번 넘어갈게요 등급과 매칭에 따라서 TR 앰프는 중저가 단계에서 TR 앰프들이 메리트를 가지는데 반대로 중저가 TR 앰프들은 그냥 깔끔하기만 한 무기질적인 소리를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TR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TR 앰프들은 결국에 전기를 조금 소모해야 되고 크기가 작아야 되고 기능이 많아야 되고 요렇다 보니까 좀 뭐 아프리카에 어느 지역에 쓰여서도 거기서도 험이 안 나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필터도 조금 더 많이 쓰고요 NFB도 조금 더 많이 걸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이라는 부분은 확 끌어올렸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항생제 같은 거 넣게 되면 어디 아플 때 나쁜 것도 잘 잡아내지만 좋은 우리의 세포나 그런 것들도 같이 죽잖아요 요런 계열에서 항생제를 좀 많이 쓴 타입이 저는 TR 앰프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말 씁니다 느낌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느낌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펙적으로 참고로 저의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광학 장비의 분석을 하는 게 제가 오랜 기간 제가 해왔던 작업인데 이 분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게 결국에는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단점과 장점으로 동작하는가가 관건인데 어느 생각부터 그냥 우열을 위한 분석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그쪽에 오히려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쪽의 회의론도 약간의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좋다라는 관점은 좋지 않다 정도로 살짝 반대의 의견을 넣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칭에 따라서 때로 피곤함을 느끼기가 쉽다 진공화 램프가 매칭이 좀 안 됐다고 해서 구동이 좀 안 된다거나 내가 이끌고 가는 소리가 안 나왔다라는 느낌 정도를 얻고서 아 요거는 그냥 플랜지 정도로 물려야 되겠다 요건도 규모가 작은 스피커에 물려야겠다는 감각을 증권 F쪽은 좀 준다면 티아 램프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좀 별로라든가 피곤해지기가 좀 쉽다거나 붐인이 쉽게 난다던가 고역이 날카로워서 센 소리가 난다거나 요런 경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좀 안 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오디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때에 따라 다르게 갈릴 만큼이 약간 까다로움이 좀 있고요 대출력 파워 램프 같은 험에 취약하죠 트랜스가 용량이 큰 게 들어가면 물리적으로 떱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기종이 험에 좀 더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가형이 험에 더 취약한 겁니다 왜냐면은 트랜스를 함침을 해야 되는데 이 함침에 충분히 담갔다가 빼야 되는데 저가형 트랜스를 제조하는 데들은 그냥 거의 라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충분히 적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묶기만 하고 넘어가는 요런 트랜스인데 용량까지 크다? 완전하게 떨어대는 거죠 혹은 충격에 의해서 원래는 함침이 잘 되는데 한번 함침이 깨진 구간이 있다던가요 대출력 파워 앰프들은 대체적으로 험에 좀 불리합니다 네, 전가형 앰프가 많다 SMPS 전원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앰프가 TR쪽에서 좀 더 많다 보니까 이게 TR 앰프가 나쁘다는 해석보다는 저가형 앰프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TR 앰프가 좀 나쁜 쪽으로 해석되기가 쉬운데 잘 만든 TR 앰프는 못 만든 진공한 앰프를 능가하고요 잘 만든 진공한 앰프는 못 만든 TR 앰프를 능가하는 이런 경향이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부품으로서의 가치가 아까 증공한 앰프는 높다고 했는데 TR 앰프는 가치가 낮습니다 오디오는 되게 소처럼 가죽까지, 샤시까지, 볼륨 노브 하나까지 자작 수준을 넘어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TR 앰프는 상대적으로 그 수고가 더 큰데 나오는 부품들의 단가가 낮기 때문에 부품으로서의 가치는 좀 더 떨어집니다 TR 앰프를 추천하는 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사용자층이라든가 입문에서 중급 단계 이전까지는 사용자한테 TR 앰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 음악을 좀 더 들으시는 경향이 되게 많다 이런 분들은 TR 앰프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약간 더 광대역이고 요즘 예를 들어서 빌리아일리시다 이러면 일반 파부망인데도 불구하고 들어 초저음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ost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면 TR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봅니다 좀 더 정밀한 쪽에 좀 더 티가 많이 날 수 있고 아주 과하게 들어있는 부분에서도 TR이 조금 더 정교한 부분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가 제품 선택한다라고 하면 역시 무조건 TR 저가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의 우리 전자제품들의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지만 컴퓨터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효율을 위해서 발전을 한 게 더 많았습니다 전구 같은 것들이 형광등 같은 게 진공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ED 같은 게 TR 같은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거의 LED가 특세를 했잖아요 근데 형광등 전구보다 LED가 좋아서 특세한 게 아닙니다 더 저렴한데 더 빛이 조도가 광량이 더 많고 작고 저렴해서 아예 특세를 해버리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조명 쪽으로 굉장히 예민한 빛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전구나 형광등을 지금도 훨씬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비싼데도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LED도 굉장히 고가 형광은 전구나 형광등에 못지않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LED는 거의 최저가 형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약간 번호를 좀 말씀드렸고요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전호 위주로 추구한다면 역시 TR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TR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열판이 날카롭지 않은 TR이죠 진공감은 빛이 나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졌을 때 화상을 약한 화상 정도로 입을 수 있는 정도로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가 그 관을 깰 수도 있고요 다칠 수 있잖아요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대출력 앰플 필요한 경우 TRF 좀 더 추천드리고요 광대역의 고해상도 시스템을 구현하고 싶을 때 역시 TR이고 하이엔드, 초하이엔드 사운드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진공간도 당연히 해보셔야 되겠지만 TR도 반드시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진공감 앰플을 추천드리는 사용자층 말씀드릴게요 연륜이 좀 있는 사용자층 40대 이상의 사용자라면 진공감 대부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TRM4 안 써본 사람들은 거의 꽂기 어려운데 진공감 앰플 안 써보신 분들은 많잖아요 요런데 내가 좀 나이도 있고 이제 오디오에 좀 관심도 간다 너무 저렴하지도 않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정도의 50에서 150만원 사이 정도에 되는 진공감 앰플 한번 꼭 써보시기를 권장드려보고요 고전 음악을 주로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바로크 음악 같은 완전한 고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980년대 이전의 음악에 듣는 비중이 절반 이상 된다 진공감 앰플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가 때 제품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진공감 앰플을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고가 때는 진공감이든 TR이든 방식과 상관없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저가의 제품에는 아예 없는데요 오히려 50에서 200만원 사이 때의 진공감 앰플은 같은 가격대의 TR앰프보다 지향하는 바가 조금 더 뚜렷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오디오 생활이 좀 정체되어서 애매하다 돈은 썼는데 뭔가 이렇게 미묘하게 딱 좋지가 않지 이럴 때 진공감 앰플 한번 들어갔을 때 오히려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 오디오를 하시는데 장시간 들어도 편안하면서도 맛깔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초점 들고 싶다면 진공감 앰프로 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가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물론 멋까지 함께 추구하신다면 진공감 앰플 쓰고 있으면 뭔가 되게 고급진 느낌이 또 뭔가 따스한 그런 느낌이 있죠 특히 지금 같은 여름은 진공감 앰플과 좀 인기도 없고 많이 있으신 분도 가동을 좀 덜 하는데 가을 늦가을 해서 겨울 뭐 초본까지는 진공감 앰플 켜놓고 있으면 우리의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더 따뜻한 그런 편안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건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관 교체라든가 뭐 저항 하나 탄 거 정도 갈아 끼실 수 있는 분들 바이어스 정도 잡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진공감 앰플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협대역의 집중력을 원할 때 제가 자꾸 올드한 사운드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데 광대역이 무조건 좋고 고해상도가 무조건 좋다라고 알려진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해상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해상도는 고해상대로 좋은데요 상대적 협대역은 협대역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너무 많은 세밀한 야금까지도 다 잘 들리게 만들어내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제가 다른 내용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주음과 주악기만 딱딱 심플하게 명료하게 들려주는 빈티지 사운드의 매력이 훨씬 더 그래서 또 편안한 거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한 번에 아무리 좋은 유튜브 채널도 한 번에 10개 채널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피곤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거기서도 딱딱딱 골라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운전을 한다던가 지금 어디에 고민이 있다던가 이럴 때 들었을 때는 바로 10개가 뭡니까 두 개 채널 틀어놓은 것만으로도 피곤해서 다 꺼버리고 싶죠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협대역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사운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사운드라면 TR 앰프 쪽이 아주 하이엔드 사운드를 만들어냈을 때 더 좋겠지만 은은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운드를 한다면 중공원 앰프가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떤 그렇다면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어렵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앰프를 더 선호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당연히 둘 다 사용합니다 환경에 따라 스피커에 따라 제가 만들고자 하는 사운드에 따라 앰프를 달리 가져가는 즐거움 또한 못지않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잘 만든 게 최적인데 이것이 쉽지 않게 우리는 방식과 계열을 분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방식이 더 우열이고 우위에 있고 더 열등하다 이 말 자체가 넌센스 그렇다면 다 아무 무용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건데 그런 관점입니다 주관적 관점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뭐든 잘 만들어져서 좋은 소리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가격에 들려주는 기기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중간 가격대가 가장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진공간 앰플을 굳이 따지자면 둘 다 용도에 맞춰서 쓰지만 저보고 둘 중에 하나만 그냥 골라라 됐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진공간 앰플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리에 좀 더 포인트를 들고 있고 분위기를 좀 더 중시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석적으로 따져서 듣고 어떤 스튜디오로 음악을 만든다든가 편집을 해야 되든가 이런 목적을 제가 더 많이 띄고 있었다면 TR을 선택했겠죠 아니면 혹은 전기세를 아끼는 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럼 TR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운드에 소리가 좋은 근데 이 좋은 소리라는 게 분석적으로 객관적으로 좋은 사운드보다는 제 마음을 움직이는 사운드에 저는 가장 거기에 비중이 높거든요 말씀드린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장단점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하이브리드라고 이것과 이것의 사이를 맞추려고 나온 여러 가지 기종들이 또 있습니다만 엄연히 그쪽은 진공간도 TR도 아닌 또 새로운 하나의 섹션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서는 배제하겠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TR에서도 네거티브 피드백 같은 회로를 통해서 효율을 끌어올린 기종이 있고 안 끌어올리는 기종이 있고 마치 그래요 지금은 내연기관 타는 사람들이 전기차 타는 분들과 훨씬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20년 지나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연기관이 못 탈 차로 와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탔대 하고서 놀랄 수 있단 말이에요 LED와 전구처럼 말이죠 지금 어린 친구들은 전구 같은 거 켜가지고 지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카페 가서 한번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전구 썼던 시절 형광등 썼던 시절이 LED 쓰던 시절보다 못했나요? 교체하는 비중이 좀 더 많았는데 교체가 됐을 때 거꾸로 또 그때도 똑같아 증권에 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만 나갔다 저기 슈퍼 가가지고 50원 주고서 100축짜리 전구 사와라 하면 통내 나가서 그냥 가져와서 돌려가지고 갈아내내면 바로 불 다시 나왔거든요 LED 전구가 LED등이 들어와 있는데 나가잖아요 이거 사람 불러야 돼 해가지고 밑에 철물점이나 수리하는 전파사 이런 아저씨들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출장료까지 해가지고 몇십만원 나갑니다 몇백원 몇천원으로 전구로 가는 것과 형광등 가는 것과 좀 달라요 가는 길이 센스 있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전기 전자적인 이해가 조금 있는 분들은 통째로 갈아버려 안전기만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장단이에요 이게 새로 들어온게 무조건 우수해서 바뀌는게 아니라 산업은 어떠한 패러다임에 의해서 한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전구말든 회사가 LCD 만들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LCD 전구라인과 LCD라인을 같이 구동하는 라인을 구동하는 제조설비를 구현하는게 낫겠어요 전구 다 빼버리고 LCD라인으로 백라인을 다 돌려버리는게 낫겠어요 가격경쟁력에서 전부 다 LED로 넘어가는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 가운데 있었던 회사들이 애매해가지고 망한 회사들 많아요 가격경쟁력에서 밀렸기 때문이죠 아싸리 그냥 전구만 또는 형광등만 하던지요 근데 산업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한번 오더 들어왔을 때 신사업은 아예 교체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야만 살아남는게 산업현장이기 때문에 우월해서도 있지만 우월하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좋든실든 새로운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띄는 부분이 전자나 전기 뭐 이런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또 우리 쓰는 소비자 단계 것들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간 이제 nfp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고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